대전 등 전국 시도교육감은 어제 정부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신년 간담회를 갖고 새학기 정상 등교 등 주요 교육 현안을 논의했습니다. 이 자리에선 방학 기간 중 청소년 백신 접종 참여와 학생 튜터링 사업을 활용해 코로나19로 공백이 커진 학교 일상회복 방안 등과 함께 시도교육청 주요 교육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. 유 장관은 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운용 방안과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에 대해서 시도교육청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습니다. 기상캐스터 배혜지